3월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모의고사는 매년 전년도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오거나 모의고사 중에 가장 어려운 모의고사가 3월 모의고사입니다 그렇다고 올해 제가 또 어렵게 나올 거라는 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쪽지개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 최소한 수능 해설 강의들은 꼭 보시고 그 논리대로 접근하는 방법을 익히고 수능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빠르게 시간 안에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이기는 시험이 수능 국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초점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내가 푼 문제가 나오기를 바라거나 내가 정리, 암기한 작품이 나오기를 바란다면 이제 고3이 됐다면 그런 잘못된 공부 방식은 버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보여드리고 제 강의의 초점은 글쓰기 논리대로 어떤 것든 어떤 거든 읽기 능력을 키운다면 시간 내에 푸는 데 문제 없을 것이고 정답의 객관성이 높아지며 더불어서 여러분들 누구든 국어를 잘할 수 있는 힘 더불어서 다른 감옥까지 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게요 자, 제 강의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문제 푸는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자, 올해 화법 장문이 사실은 가장 어려웠습니다 우리 비문학이나 문학은 너무 저는 쉬웠다고 보거든요 제가 수능 해설 강의를 하면서 계속 올해는 너무 쉬웠다고 언급을 했었는데 다 잘렸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엔 너무 쉬웠습니다 문학과 비문학이 여러분들이 올해 혹시라도 N수생들은 다시 한번 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웠다고 느낀 이유는 화장문이 길고 복잡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면서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졌을 뿐이지 어려웠던 문제는 크게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등급컷이 이렇게 86까지 떨어질 이유는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한두 문제가 어려웠다면 우리가 96 정도가 1컷이 돼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화장문부터 풀었을 경우 당황해서 문제를 못 푸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푸는 순서를 시가, 산문, 문화작, 시은, 비문학부터 풀어라 그런데 풀다 보니 내가 평상시 자신 없는 과학 지문을 통째로 날렸다 통째로 날려도 1등급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지금 1등급을 받는 거라고 친다면 바보같이 여러분이 자, 화법장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문학 지문 앞부분이 어른 게 나와서 틀려진 바람에 절반을 못 풀었다면 나는 이제 4, 5등급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지금 자신 있고 쉬운 것부터 풀고 어려운 것만 놓쳤다면 1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저는 이렇게 시가와 산문을 좀 더 설명하지만 문제 푸는 방식이 동일하고 굉장히 쉽습니다 정리, 암기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속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글읽기 능력이 되어 있지 않다면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속도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보도록 하고 이제 3월 모의고사 아니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속도, 글읽기의 속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 글읽기, 논리적으로 글읽기 능력을 키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이 문학을 15분 안에 끝내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비문학 한 지문에 잘 보세요 저는 비문학을 15분, 안 되면 길게 20분 정도 풀라고 합니다 문화작, 이거 20분 정도 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려 40분이나 남습니다 우리가 1등급 받는 방법이 문학을 빨리 해결했을 때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비문학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럼 비문학 긴 지문 15분, 그 다음 긴 지문 12분 그 다음 긴 지문 10분 정도 푼다고 친다면 여기서 3분 정도 마킹하는 거로 쳐도 1등급을 무난히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속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학의 시간을 줄여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문학 시간 줄이는 방법 볼게요 자, 두 번째 우리 문학을 공부할 때는, 문제를 풀 때는 자, 올해 지금 제가 수능 문제 해설 강의는 다 올려놨으니까 제 해설 강의를 보면 자, 이거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문학은 보기가 주어집니다 보기가 없으면 시험이 되기가 어렵죠 잘 보세요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빨리 한번 들춰보세요 수능 문제, 모의고사 다 보기가 있죠 왜 보기가 있을까요? 그 보기라는 게 이 시, 소설, 메타포 감춰져 있는 내용에 대한 해석의 60만 학생들의 공통 해석 기준이 제시된 거예요 그러면 이 보기라는 걸 먼저 보지 않은 채 여러분이 시를 해석하거나 여러분이 그냥 선생님한테 받아 적은 걸로 문제 풀려고 하면 그 내용이 선택지에 1도 없을 겁니다 문학은 객관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불러준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이 1도 없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보기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봤더니 현대시야, 이별이야 그런데 봤더니 바람이 나를 쓰러뜨린다야 이별로 하지 말고 이별도 되지만 이걸 일제라고 해 그렇다면 이때 바람은 일제 억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독재야? 그럼 이건 독재의 억압이 되는 거죠 이별이야? 이별의 아픔 되는 거죠 뭐든 쉽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리적으로 하라는 거는 기준이 주어졌으면 이 기준에서만 접근하는 거예요 고전시가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죠 우리 고전시가 제가 또 TGC 올려놓을 텐데 고전시가에서도 고어나 한자어 암기할 필요 없고 내용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이 정리한 내용을 결코 묻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고전시가 TGC도 올려놓을 테니까 왜 고전을 암기하고 뜻풀이하는데 목을 메고 있는가 뜻풀이 암기 안 해도 올해 수능 어려웠다고 해도 쉽게 찾는데 제가 바로바로 올해 거를 좀 이따 또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고전시가 TGC도 꼭 보도록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소설에서도 마찬가지고 소설에서도 복이 나와 있고 줄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줄거리랑 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면 그래서 봤더니 복이랑 줄거리 봤더니 전쟁이네 전쟁에 상처를 당한 인물의 아픔이네 그러면 이 인물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전쟁의 정신적인 상처의 후유증이구나 아픔이거나 극복을 못하고 있구나 인간 소외이구나 나는 거로만 접근하면 뭐든지 맞출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줄거리 분만 봐도 나는 삼촌의 어떤 전쟁의 상처를 회상하고 있다 그러면 나가 나왔네 1인칭이네 주인공은 삼촌이네 1인칭 관찰자네 이런 식으로 소설도 복이랑 줄거리까지 보면 너무 쉽다는 거죠 다시 한번 고전시가에서도 또 복이를 보고 문제를 보면 또 고전시가의 뜻풀이를 묻지 않기 위해서 밑에 보면 어려운 단어들의 주석이 있어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문학에서 여러분들이 복이를 보고 근데 선생님 보기가 없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종종 있습니다 있어도 신경 끄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요 대신 꼭 있죠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시어로 적절하지 않은 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보면 네 가지는 맞다는 뜻이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럼 이 네 가지의 선택지를 보면 쭉 전체를 읽어보다 보면 공통의 요소가 보입니다 아 이거 봤더니 귀향이구나 고전시가에서 귀향 와서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간심배들 비판하는구나 그럼 그거를 가지고 성격이 다른 게 5번 같아 그럼 5번에 해당하는 단어부터 귀향, 간심배 비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너무 쉬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제 강의에서 보기를 보는 것과 더불어서 시면은 시를 쓰는 논리 시를 해석하는 원리를 알려줍니다 제가 오늘 그것까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제 무료 강의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소설도 소설을 쓰는 접근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접근하는 원리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줄거리나 보기를 통해서 인물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쉽게 소장룡이 나왔네 그럼 안 봐도 지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둘은 안 봐도 소설이니까 갈등을 해야 돼 갈등을 하는데 왜 갈등하는가 당연히 소장료 내려달라 올리겠다라는 갈등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네 소장룡은 좋은 인물이지만 지주는 나쁜 인물이겠네 라고 그러면 소장룡이 하는 말은 다 소장료에 대한 가나에 대한 얘기일 것이고 지주가 하는 얘기는 다 억압적인 마이너스 이야기일 거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일일이 정리 암기하면서 이게 나올 거라는 걸 기대하는 건 간남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감 안 떨어집니다 비문학도 보세요 비문학도 당장 실력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3월 목요일까지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읽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지문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면서 글의 구조를 읽혀야 됩니다 글의 구조 문장 하나하나를 쫓아가면 여러분은 그 수많은 문장 각각을 보다가 시간대 읽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는 각각의 문장에 집착하는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전체 맥락 속에서 이게 무엇인지를 묻는 전체 글을 토대로 한 다음에 문장을 보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학하고 똑같이 비문학에서도 첫 단락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첫 단락에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고 어떤 순서로 할 것이고 어떻게 전개될지를 이야기해 줄 겁니다 이것도 제가 TCC로 비문학 어떻게 읽는지를 올해 수능 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첫 단락 이 기준을 잡아서 전개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의 단락이라면 역시 첫 문장을 잘 보고 이 첫 문장에서 언급하는 것이 나머지 글들의 기준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단락에서 앞으로 무엇을 얘기하겠다라는 기준을 잡았으면 오로지 글을 읽을 때는 그 범위에서 그 범위와 관련된 문장 중심들을 선별해내면서 독해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문제 풀기 바쁩니다 지문을 지금처럼 논리적으로 선별적으로 익혔다면 문제는 너무 쉽습니다 지문 읽는데 90%로 할애하고 10%를 문제를 푸세요 지문이 주어진 이유는 여러분한테 지식으로 비문학을 풀라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선생님들이 지식을 가르쳐줍니다 수능 날 여러분이 그 지식과 관련된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처음 보는 지식이 나왔을 땐 어떻게 풀 겁니까? 수능은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 문장 각 단락의 첫 문장 그리고 전체에서의 첫 단락에서의 핵심과 범위 어떻게 전개될지를 찾고 그거에 맞춰서 읽어가는 것 연습하라는 거죠 그거 대로 읽으라는 거죠 문제보다 지문의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문법도 아쉬운 게 요즘 문법은 비문학처럼 주어지죠 글이 주어집니다 그 글의 범위에서 추론을 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의문현상? 의문론? 비우마 유우마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선택지가 들어가 있으면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비우마 유우마 현상이 이루어지는 이유 과정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길 바라는 게 요즘 수능입니다 근데도 암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받아 적고 있죠 미친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만약에 품사가 나와도 그 품사는 정해진 품사가 없습니다 문장과 단어의 상황에 따라 그것이 달라지는 것을 묻는 게 품사입니다 어미도 언제나 동일한 어미 이게 무엇이다고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문법도 여러분이 근원적인 개념이나 이해, 원리를 해야지 그 개념들에 대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암기하고 있다면 문법은 절대 늘지 않는 거죠 슬프게도 많은 학생들은 문법을 공무원 시험처럼 암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3월 모의고사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유가 된다면 저의 무료 강의를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그것만 참조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3월 모의고사 잘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면 이런 공부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고 밀고 나가신다면 3월뿐만 아니라 수능 때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